오늘은 그냥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분명 여자친구가 있는 분이 계실 건데 더치페이를 하고 있지 않거나 데이트 통장을 쓰고 있지 않는 남성분들 주목해주세요. 한국 여자들이 데이트 비용 더치페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더치페이에 대해서 반반 내면서 연애하는 사람이 진짜 있냐 단 한 번도 반반 내본 적이 없는데 다들 어디서 무슨 연애를 하냐 라는 식으로 더치 않은 남녀를 디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더치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더치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함 나는 남자가 돈 쓰라고 눈치 주면 더 이상 안 만난다. 글쎄 난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리저리 쟤는 남자 만나기엔 내 인생이 아까워 라는 식으로 한국 여성들은 더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빠가 반반 내는 놈 절대 만나지 말라 그랬다. 라고 말하면서 아빠에게 저딴 소리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더치하면 안 된다 말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걸스캔드 애니띵 보풍당당하자는 연들이 거지들도 아니고 자꾸 데이트 앞에서 구질구질 저 연병 떠는 게 웃기지도 않지 않나요 저 딱으로 반반 데이트는 싫어하지만 반반이 호는 개같이 좋아하는 한국 여자들의 이중성의 토악들이 쏠리네요 정말 자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한국 여성이 더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치하자고 말하는 남친 더 만나는 게 맞을까라는 이 글을 보시면 여러분의 눈이 명확하게 트일 겁니다. 그래 주인공 한국 여자는 34살의 아줌마이고 남자는 33살의 남성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여자는 공무원을 3년 빨리 들어와서 남자보다 돈을 더 벌고 있는 상황이죠. 이 34살 아줌마는 남자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밥을 사면 커피 정도는 사길 바라는 눈치를 보이며 카페 알바생 앞에서 내가 밥 샀으니까 커피는 네가 사라라고 대놓고 말을 하게 되죠. 이 한국 여자는 쪽팔림을 느끼게 되고 결국 본인이 커피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아빠가 더치 않은 남자 만나지 말라 말했다 말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말라 그랬다고 이 남자랑 헤어지겠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4살 한국 여자는 남자가 만나는 한 달 동안 모든 걸 샀는데 이번 한 번 커피 만 원어치 사라고 말했다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웅웅웅 거리면서 헤어지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종업원 앞에서 민망하게 졌다고 말하는 한 남은 만날 가치가 없으니 버려라. 남들 앞에서 자기가 계산하는 모습 보이면서 여자 가우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커피감내라고 말하는 쓰레기 같은 남자 왜 만나 라는 식으로 저 한국 여자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여자들이죠. 정말 재밌는 건 여기서 현실적으로 공무원 월급의 100%를 어떻게 내냐 남자가 100%를 내길 바라면 공무원 남자 만나지 말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라 라는 식으로 저 한국 여자를 전응하 취급하는 댓글이 등장했는데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 34살 한국 여자는 데이트 폭행 위험 임신 위험 성병 리스크 몰카치킬 위험 다 감수하고 만나는데 내가 돈을 왜 내야 하냐 라는 어질어질한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 한국 여자는 공무원 남자도 월급 좀 아껴서 다 내주면 안 됐냐 내가 한 남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글쓴이 한국 여자는 남자가 진짜 잘생기고 본인 스타일인데도 커피 만원어치 사기 싫어서 이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여자를 거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더치를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인간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진 여자들은 더치하자고 말하기만 하면 저렇게 발광을 하며 발작을 하는데 여러분은 왜 지금 옆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더치하자고 말을 못합니까 당당하게 말하세요 더치하자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반반으로 비용 부담하자라고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당신의 여자친구는 fm리스트 김치가 100% 확률로 맞으니까 걸으면 될 겁니다. 오늘 저는 34년 동안 숙성된 김치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더치 안하고 데이트 통장 안하는 남성분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